모든 환경이 스마트화되어가고 있고, 네트워크상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유비쿼터치 시대. 이제 사무 환경도 스마트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똑같은 회의도 더욱 능률적으로, 똑같은 교육도 더욱 효과적으로. PC와 빔 프로젝터, 화이트보드 기능을 모두 더하고, 연동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창의적인 회의와 교육을 구현할 수 있는 대형 터치 디스플레이. CVT 일렉트로닉스 코리아의 전자 칠판으로 기업의 경쟁력, 업무와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세요. 회의 한 번 하기 위해서는 빔 프로젝터와 PC의 연결, 어두운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준비부터 산만하고 복잡하셨죠? 별도의 외부 기기와 연결하지 않고도 원터치로 PC, 빔 프로젝터, 화이트보드 사용 준비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CVT 일렉트로닉스 코리아 전자 칠판입니다. 시간을 단축시켜 원활한 회의 진행을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PC 일체형으로 깔끔한 회의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환경이나 장소에 한계가 있었던 기존의 화이트보드. CVT 일렉트로닉스 코리아의 전자 칠판은 사무실 밝기에 상관없이 선명한 화질을 자랑하고, 무반사, 강화유리로 빛 반사가 없어 눈의 피로를 최소화시켜줍니다. 또한 Full HD, Full Screen, 풍부한 고음질 오디오가 내장되어 있어 대규모 강당, 강의실에서도 완벽한 화질과 음질을 선사합니다. 태블릿 PC처럼 가벼운 터치로 PC에서 가능한 모든 화면을 불러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면을 자유롭게 확대, 축소할 수 있고, 화면 위에 바로 부가 설명으로 더욱 명확한 내용 전달이 가능한 CVT 일렉트로닉스 코리아의 전자 칠판. 또한 선택 영역 가리기 기능, 선택 영역 캡처 후 추가 판서 기능, 화면을 분할해 각각 다른 교환이나 판서를 보여줄 수 있어 회의나 교육에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합니다. 화면 녹화 솔루션을 활용하여 제작한 컨텐츠를 별도의 교육 교재나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할 수도 있고, 스마트 단말기에 있는 파일을 PC로 실시간 업로드하여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전자 칠판. 국내 대기업, 국가기관, 학교, 학원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영국 등 세계 각국의 교육시장과 기업시장에서 사용되며, 그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CVT 일렉트로닉스 코리아 전자 칠판 스마트한 회의, 교육을 위한 가장 스마트한 솔루션 CVT 일렉트로닉스 코리아 전자 칠판으로 새로운 경쟁력을 높이세요.